아마도의 배신 아마도 남길 말은 없냐고 묻자 두꺼비가 소환되어 그대로 카신코지와 함께 사라집니다 이시키에겐 카신코지를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용무가 남아있었죠 한편 이시키와 싸우겠다고 말하는 보루토 나루토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자 나루토는 이시키가 보루토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시키로부터 카와키를 숨기기 위해 예전 단조가 이용했던 배관으로도 볼 수 없는 비밀 장소에 오게 됩니다 분개하는 보루토 마을을 위해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스케 사스케는 이전 보루토에게서 모모시키의 인격이 발현됐던 일을 언급하자 보루토는 솔직히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나뭇잎 마을에 도달한 오오츠츠키 이시키 이시키의 앞을 막는 나뭇잎 닌자들 나루토의 등장 나루토의 등장 사스케는 뭔가 계획이 있는지 수리감을 퍼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통하지 않는 칼의 정체는 사스케는 보루토가 모모시키로 변할 경우 온 힘을 다해 막겠다고 말합니다 나루토는 할 수 없는 사스케의 각오였죠 보루토는 또 한 번 사스케의 서클넷을 착용합니다 시공간 인수를 통해 알 수 없는 장소에 떨어진 이시키와 보루토 모모시키의 칼은 어디까지力을 사용할까 차크라를 감지한 사스케와 나루토도 오게 되죠 바깥野郎 무뎌시야가테 가토우슈 동호